2분 후 2분 후 3분 후 2분 후 3분 후 와아 서버니안에서도 있다 아 서버니안에 내 왼쪽이 여기서 스났다 You said the same You think I saw you My eyes are clear No, I want 아, 정신하네, 정신하네. 산대가 좀 죽어. 아, 빨리 합해네. 좀 나와라. 나 가야된다. 진짜 돼! 음! 아 allowed! 너무 무서워. 오, 백 명 꽉 찼는데 프레임 엄청 잘 나오네. 비행기 타고 있는데 프레임이 70대가 나와요. 이거 하늘 청명한 하늘 날씨가 두 개가 생겼어요 일몰하고 청명한 하늘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네 개가 된 거죠 그전엔 두 개였잖아요 일반하고 비오는 날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청명한 날 하늘이 청명한 날 하나하고 일몰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? 석양 석양 맵이다 오 석양 맵 한 번 나왔다 오 분위기 좋다 해질녘이라 그런가 안개가 하나도 없네 글루어우우 글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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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러니까 안 나오지 미친 미친 아니 이러니까 바밍 이러니까 바밍 와 반동 왜케 작아 반동 왜케 작아요 이거 좌우 반동이 좀 많이 튀겨놨는데 전체적으로 반동이 엄청 작네 아 근데 나 자기장 글루어우 AR이라고요? AR이라고요? 진짜? 어? 진짜네? 뭐야? 나 SMD인줄 알았는데? 개꿀 점수 한번 볼까? 두 발 봐봐 두 발씩 나가잖아 이것도 두 발이네 SMG 권총 이렇게 오 저기 저기 한 명 이렇게 도트가 생겼습니다 도트 한 끼면 도트 사이드 밖에 못 끄어요 권총에 글록 새로 나온 권총하고 원래 있던 권총 두 개는 이제 달 수 있게 패치가 됐어요 레드 도트를 일단 권총을 뽑는 속도가 향상이 됐어요 그 전에는 권총을 저희가 안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레드 도트 달 수 있고 뽑는 속도까지 향상이 돼서 이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렇게 바꿔서 엄청 빨라졌어요 무기 수합 속도 개 빨라 그 권총 무기 수합 속도 그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거 안 됐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 이제 주무기관 수합 속도 어떠냐고요 이 정도 차이 이런 식으로 장전이 취소가 되죠 그 전에 장전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시전 자체가 안 됐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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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가 됩니다 그냥 좋죠 이거 명칭도 다 바꿨네 원래 그 지금 두 번째 패치 이후에 막 명칭이 막 여러 개 붙어 있었잖아요 그 적용되는 무기를 다 적어놨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SMG AR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을 했는가 보네요 너무 복잡해 오 이거 된다 그래 이거 움직이면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 걸어가면서 주워요 보세요 이렇게도 돼 우클릭 갈기면서 가도 돼 보시면 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거 갔네 이렇게 돌 해오소로 바뀌었어요 돌로 바뀌었어 기존에 나무인데 안 부서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돌 해오소로 바꾸고 부서지는 해오소를 더 만들었어 새로 저기요 이미 부서지기 전인데도 거의 원래 부서진 거예요 이거? 부서진 거야 원래 이런 거야? 부서진 것 같은데 아 원래 이런 건가? 그냥 임시로 숨는 거야 쏠 수도 없고 그냥 울타리 엮어놓은 그냥 울타리 엮어놓은 거야 총마저도 부서져요 미친 아 안 열려 있구나 안 뛰어내리면 안 열려 있어 뛰어내리는 중간부터 열리는가 보네 오오오오 아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이런 모션 생겼어 예전에 벽에 끼면 그런 모션 생겼잖아요 오토바이를 좀 더 부드럽게 탈 수 있다고 바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했어 어떻게 부드러워진 건지 좀 더 모션이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예전에는 좀 쭉쭉 바뀌었는데 좀 바뀌는 이 좌우 이런 거 오 뭐야 오 속도 따라서 소리도 달라 뭐야 오오오오오 아 잠깐만 와 안 뒤집어진다 와 장난 아니다 아 뭐야 이제 죽을 때 회사그룹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오 뭐 어 으 아 아 으 으 Keep it together